강한 산타에나 바람과 함께 남가주 산림당국이 산불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 엔젤레스 내셔널 포리스트 산림당국은 계속된 가뭄으로 초목이 매우 건조한 상태에다 북서쪽으로 불어오는 산타에나 강풍이 예년보다 더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12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국립기상대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샌퍼난도 밸리와 산타모니카 산간 지역에 산불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. 날씨는 오는 목요일부터 점차 올라 주말에 이르러서는 다시 90도대의 최고 기온을 보이며 더운 날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